쪼물딱 언제부턴가 서포터로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서포시 주라인이 되어버린 챔피언 하이머딩거 이번 롤드컵에서 엄청난 활약근 아니 활약을 보여줄 정도로 서포트 하이머딩거의 성능은 가히 엉덩이가 쪼물딱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서포트 하이머딩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도론지 이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덥수룩한 머리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더벅머리 안경벌레입니다 여기 숲을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엄청난 서포트 차이로 라인을 압박하는 더벅머리 안경벌레 이때 파이크리링이 그래벌 시도하자 더벅머리 안경벌레는 침착하게 포탑을 깔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또다시 그래벌 시도하는 우매한 파이크레파스 이에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다시 한번 포탑을 깔아 그래벌 피한 갑자기 압돼 시를 하는 핸들이 고장난 아세톤트럭 이에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사미라한테 CC기를 맞춘과 동시에 W를 날린 뒤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사미라 평탈을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벌 시도하는 오로카모노 이에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포탑을 깔아 그래벌 피한 뒤 사미라한테 EW를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바텀의 갱으로 온 블리츠 후라암커 이에 더벅머리 안경벌레는 침착하게 대가리를 흔들어 사미라를 쓰러뜨린 뒤 미니언 사이에 숨어 평타평타 칸타타치코리타 포카리스에터를 때려버리면서 목욕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와 이 안들이 나왔다 뒤졌다 진짜 어제먹은 수제 빼빼로가 잘못된 것인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파이 크리스마스 아니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서당께 3년이면 비트박스도 한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오로카모노 이에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순식간에 CC기를 맞추고 궁극히 W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세요 왜 짝국 까불지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CC기를 맞추고 미사일 1576만 개를 발사해버리면서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겁도 없이 더벅머리 안경벌레를 추격하는 악한 리모컨 이에 분노한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포탑을 갈아 패창을 피한 뒤 W를 맞추고 샤크한테 팔콤펀치로 꽂아버린 동시에 QRQ로 QR코드를 삐빅 찍어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수고하시고 아 죽어요 지금 더벅머리 안경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까비 아깝소잉 끝